야!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. 부터 알고 사람 집통수 치지 말고. 다른데 지원했지? 아니야? 아니 그거는... 다 알아! 뭐하는 짓이야? 야 그쪽에서 전화 왔어. 아 그게... 야 사람 집통수를 이렇게 쳐? 왜 그만두고 지원해. 사표 쓰고 지원하라고. 야 사표도 안 쓰고 너 뭐 양다리 걸 치냐? 아 저도 여기 안 다녀요. 좀 더 쥐꼬리만큼 중에서 일을 겁나 많이 시키고! 야! 그럼 그만둬! 아휴... 아니... 뭐야 저야 갑자기... 허억제인지? 아휴... 전화는 예정에서 일 -" 사람들이 이낙지는 못한거 li 그게 내가 봐도 못한거理고 내가 인권 sido 인권이었던 bye". 일회식에서 일회식에서 Z O rock